가파도 선착장 가파도 선착장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들어가고 저 보이는 저쪽 산방사고요. 여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지금 한라산이죠. 구름이 좀 돼 있습니다. 바다로 올게요. 그 뒤에서 고춧가루 잘 못해요. 그래요? 네.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고. 그래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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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시면서 안 하고 그냥 돌아가고. 그래가지고. 정원한 식당은 요새가 제일 좋은데. 약간 얘기를 들으니까. 하시려고 지금. 그럼 이번에는 계속하셨죠? 네. 같이 살까요? 그래요. 다 찍어먹을게. 머리 잘하네. 지금 뭐해주고. 보리보리들이 그래가지고. Undonejang 하는데 너무 멋있네 бы. 어 네. 청구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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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niece 첫번째 축구 이쁘다 주로 제 5분 감소